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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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내가 잘못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해주게 핀란드 말고 뭔가 다른 말을 했잖아 바로 그거야 자네가 영지를 간다고 잠깐만요 지금까지 내겐 조금의 상식도 없었던 게 분명해 난 영지가 쏘냐일 것이라고 생각해왔으니까 말이야 영지가 누이에게서 쏘냐일 때 넘어갔다고 생각했어 25년동안 난 이 영지를 관리하고 일해오면서 가장 양심적인 정직이로써 자네에게 송금했어 하지만 자네는 단 한 번도 내게 고맙을 만족 없이 25년동안 난 내 어머니와 함께 새벽벽 속에 앉아있었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자네 한사람이 있을 수 있었지 낮에 낮에 우리는 자네에 대해서 자네의 목문에 대해서 말고 자네를 자랑스러워했으며 껑건한 마음으로 자네 이름을 풀었지 자네 이름을 풀었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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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